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도표 같이 봤었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연구개발 지원사업, 이 R&D 사업 할 건데 이렇게 디딤돌 전략형 팁스 사업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2023년도에 조금 변했어요. 예를 들면 이 디딤돌 사업은 자유공모였거든요. 팁스처럼 다섯 가지로 세분화됐어요. 들여다볼게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별 혁신성장생태계 구축, 미래, 신산업기술, 딥테크의 스케일업을 통한 지속성장 가능성 재고 등 기술창업 저변 확대 및 성과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요. 지원 규모는 매년 바뀌겠죠. 바뀌겠지만 큰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에 주요사항이 있어요. 사실 R&D 사업에는 이렇게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기술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창업기업만을 상대로 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은 창업 7년 이내여야 하고요. 매출액 20억원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기업이나 큰 기업은 혜택이 없는 사업이죠. 디딤돌, 전략형, 팁스 세 가지 사업입니다. 네, 여기에도 지원 대상이 나오죠. 7년 이하이며, 직전연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니까 이며예요. 두 가지를 둘 다 엔드로 포함하셔야만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다고 했죠. 디딤돌, 전략형, 팁스 R&D 사업은 상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창업성장기술개발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래것부터 위로 올라갈 수 있지만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아래것은 할 수 없다는 거. 자, 창업성장단계에서는 디딤돌, 전략형, 팁스 순으로 가고요. 이제 좀 큰 기업이 되면은 시장대응형, 시장확대형, 수출지향형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자, 우리는 이 단계니까 창업성장기술개발 단계에서 7년까지 이 순서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유공모였던 디딤돌은 이렇게 다섯 가지 사업으로 세분화됐는데 실제로 올해 공고 난 거는 서비스 R&D 사업은 나지 않았어요. 실제 4월달에 공고 난 거를 보면 보통 상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디딤돌 전략형은 같이 공고 나고요. 팁스는 따로 납니다. 디딤돌 사업은 순서적으로 가장 처음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 R&D 수액 이력이 없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로 세분화되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사업은 이 지역창업허브 연계사업하고 여성분들은 여성참여 활성화 사업을 하나 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데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사업은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또 R&D 기획지원 연계사업도 중소기업 R&D 기획지원을 완료한 후 연계 대상으로 통보받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각각의 해당 기관에서 연락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라서 일반 공모는 지역창업허브 연계거나 여자분들은 하나 더 여성창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창업허브 연계사업은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홈페이지에 개별 공고합니다. 개별 공고해서 합격한 기업을 추천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데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사업은 데스타 해결사 플랫폼에 선정이 돼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기업은 해당이 안 되죠. 이렇게 뽑지도 않네요. 여성 참여 활성화 사업은 여성기업, 즉 여성이 대표이사이거나 여성이 대표, 개인사업체는 대표이거나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거나 경력단절이라 함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채용한 경력단절 여성을 말합니다. 또 여성종사자 중심의 창업기업인데 여성종사자 중심이라 함은 총 연구원 중 여성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여 연구원입니다. 다음 R&D 기획 지원 연계사업은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통보를 받는 기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디딤돌 사업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별 공고를 보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지역창업허프 연계사업은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홈페이지에 개별 공고합니다. 개별 공고해서 합격한 기업을 추천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데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사업은 데스타 해결사 플랫폼에 선정이 돼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기업은 해당이 안 되죠. 이렇게 뽑지도 않네요. 여성 참여 활성화 사업은 여성 기업, 즉 여성이 대표이사이거나 여성이 대표, 개인사업체는 대표이거나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거나 경력단절이라 함은 접수 마감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채용한 경력단절 여성을 말합니다. 또 여성 종사자 중심의 창업기업인데 여성 종사자 중심이라 함은 총 연구원 중 여성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여 연구원입니다. 다음 R&D 기획 지원 연계사업은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통보를 받는 기업의 하나입니다. 개요에는 전략형 사업이 3가지 있는데 실제 공고 난 것은 4가지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실험실 창업기업은 교수 창업의 하나입니다. 글로벌 창업기업은 창업초기업 공개시장이 아닌 세계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창업초기업부터 목적이 세계시장 진출해야 돼요. 글로벌 진출기업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에서 경기 창조경제영사센터나 충남 창조경제영사센터로부터 추천받은 기업의 하나입니다. 초격차 스타트업도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여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 중 운영기간인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추천받은 기업이니까 원전 분야 스타트업도 원자력 중점 분야니까 또 시장이 작아요. 그래서 전략형 사업은 2년 동안 3억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교수만 또 나머지는 추천받은 기업만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개수도 크지 않고 예산도 디딤돌에 비해서는 훨씬 적습니다. 우리 디딤돌과 전략형은 공고가 같이 나는데 팁스는 따로 하는 이유가 팁스는 사업화와 또 연구개발이 두 가지 사업이 중첩된 거기 때문에 공고를 따로 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엑셀러이트 등을 통해 선별된 유망 창업팀의 투자, 보육, 멘토링이 연기된 기술 개발 지원 사업으로 엑셀러 레이터 등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확약을 추천을 받은 창업팁 또는 이비 창업팀입니다. 그래서 이 팁스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투자도 해주고 정부 지원도 해주고 다각적으로 연구개발도 해주고 또 사업화도 지원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팁스는 자세하게 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딤돌과 전략형을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볼 건데요. 디딤돌 사업과 전략형 사업의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비중이 총 연구개발비의 80%에 해당된다는 내용이고 참여하는 창업자는 이 총 연구개발비의 20%를 자부담해야 하는데 그 중에 20% 중에는 10%는 또 현금만으로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현물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기업 활동을 하면서 어차피 쓸 돈을 개상으로만 사업계획서에 적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돈으로 한산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대치로 지원을 받고 또 현금도 최소만 책임진다고 부담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됩니다. 디딤돌은 1년 동안 정부가 최대 1억 2천을 지원해 줄 때 총 연구개발비는 1억 5천이 들어가고요. 그 중에서 창업자 부담금은 3천만 원인데 3백만 원은 실제로 현금으로 우리 운영자금 통장에 쏙 넣어 놓으셔야 하고 나머지 2,700만 원은 디딤돌을 수행하는 1년 동안 들어가는 직원의 인건비 개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쓸 때 현물로 앞으로 이러이러한 거를 부담하겠다 수치로 적어 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현금 300만 원만 있으면 되겠죠. 다음 전략형은 2년 동안 정부가 3억을 지원해 주는데 총 연구개발비는 3억 7천 5백만 원이 되고 창업자의 부담금은 현금으로 750만 원만 있으면 되고 6,750만 원은 현물로 인건비 쓰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서에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디딤돌과 전략형 사업을 1년이나 2년 동안 운영을 하고 최종평가에서 완료되었을 때는 여러분 회사에서 기술료를 성공에 대한 기술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상기술료 매출기반 약정기술료인데 이 경상기술료를 지불을 하는데 경상기술료는 매출기반 약정기술료로 개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를 통해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비율이라 함은 연구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말은 뭐냐면 회사에서 산정하는 거예요. 총 매출액의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 비율에 근거해서 제출하는 건데 이 점유 비율도 여러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종료를 하면 기술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1년이나 2년 동안 정부에서 1.2억 원이나 3억 원을 연구개발비로 지원해 주지만 참여할 때 회사의 자부담으로 현금을 내야 되고 또 나머지는 우리 직원의 인건비로 현물로 참여한다. 그 다음에 사업이 종료했을 때는 최종 평가로 완료를 받으면 그 매출에 대해서 5년 동안에 벌어지는 그 사업으로 인한 매출에 대해서 우리 연구개발 과제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했다는 것을 여러분 회사에서 정해서 그것을 기술료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